커피숍을 가면 커피가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음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쏠게요. 이거 뭐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 그렇죠, 선택의 상황. 그래서 다자, 여러 개, 그 중에 택 1,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쓰는 의문사. 의문사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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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끝. 영어로 하이 이거하고 발음이 거의 같다고 봐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자. 하이. 할 거잖아요. 이거는 하이가 아니라 it'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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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을 하죠, 일본 느낌으로. 일본어 답 하이. 하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진짜로. 발음은 그게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해요. 훨씬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다자, 택일, 선택의 상황일 때 말이 너무 길어져요. 예를 들어 너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물 마실래?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뭐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계속해서 나오죠. 베트남은 그냥 선택들 A라는 B라는 C라는 선택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하이만 붙여주면 끝이에요. 하이. 하이. 음. 예를 들어서 커피야 하이. 차야 하이. 물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커피야 차야 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커피야 차야. 카페 하이자.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이 돼요. 커피야 차야. 카페 하이자. 카페 하이자. 아니면 카페 하이자. 정확히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라고 하면 우웅 카페 하이자. 맞아요.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우웅 카페 하이자. 우웅 자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냥 짧게. 짧게. 우웅 카페 하이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그렇죠. 그럼 이거 마실래? 저거 마실래? 이거 마실래? 저거 마실래? 우웅 까이나이 하이 까이 끼야? 또 또 또 입어봐요. 여러분이 자꾸 습관적으로 우웅 까이나이 하이인데 우웅 까이나이 하이 로 바꿔요. 우웅 까이나이 하이 까이 끼야? 그렇죠. 이렇게 감춰야 돼요. 하이 까이 끼야. 롱롱 맞습니다. 제가 원어민 버전으로 올려드릴게요. 원어민 버전으로 해주세요. 우웅 까이나이 하이 까이 끼야? 이렇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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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까이나이 하이까지야? 그렇죠. 원카이나이 하이 카이키야. 연장만. 가이나이 하이 카이키야. 가이나이 하이 카이키야. 해보세요. 이게 안 돌아가는데 지금. 입을 크게 벌리세요. 원카이나이 하이 카이키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커피숍에 가면 보통 아메리카노 마실래, 라떼 마실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왕 하는 거. 카페 갔다. 카페. 하이. 하이. 카페 쓰어. 카페 쓰어. 라테. 쓰어가 우유죠. 카페는 그냥 커피인데 블랙커피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은 사실 카페에 카페 쓰어 하면 이미 그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해요. 카페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카페렌. 카페렌. 우리 뽑기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인형 뽑기? 아니 무슨 인형. 커피나 음료 그 있잖아요. 자판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커피 나오는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아직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율무차도 있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올드 세대라고 그러는데. 올드해요? 나이가 올드한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거기 보면 검정색 커피를 블랙 커피로 써 있잖아요. 블랙 커피로 써 있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카페렌 하면 렌이 블랙이에요. 카페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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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보통 카페 갔을 때 카페렌 그러면 아메리카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니요. 보통은 베트남에는 카페덴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시킬 때 정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카페렌인지 아메리카노인지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라고 해요. 그냥 아메리카노. 심지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카페를 갔어요. 어머이 뭐 저 카페렌 했어요? 어머니 카페렌 했어요? 그러면 직원이 다시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 어이 언니 카페렌 하이 아메리카노 이렇게 카페렌 하이 아메리카노 이렇게 물어봐요. 카페렌 하이 아메리카노 왜냐하면 워낙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많이 하시는데 카페렌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아메리카노라는 걸 거의 안 하고 그냥 블랙커피하고 뭐 그거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게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드립 그다음에 이 기계 달라요. 서구에서 들어온 식의 그거를 아메리카노로 하고 아메리카노. 원래 먹던 블랙커피 스타일로 이거 받아가지고 하는 그게 카페렌. 카페렌.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걸 뭔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이에요. 하이. 하이를 응용해서 하려면 이거를 하면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오케이. 카페렌 하이 아메리카노.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죠. 아메리카노. 하이를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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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카페렌. 카페렌. 하이라 아메리카노. 하이라 아메리카노. 하이라 아메리카노. 이 자체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하이라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하이라. 여러분이 하이라 를 상황상 질문을 하는 상황일 때는 하이라가 질문이 돼요. 카페렌 하이라 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물어볼 때 쓰면 어 블랙커피 드실래요? 차 드실래요? 라는 말이 되지만. 질문이 되고. 모두실래요?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나 블랙커피 아니면 차 마실래? A 아니면 B 할래? 이렇게 그냥 평사문으로 대답할 때도. 카페렌 하이라 자 할 수 있어요. 하이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은 그냥 상황. 상황으로? 그건 그냥 상황으로 구분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질문일 테고. 그렇죠.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을 하면 답이 돼. 그러면 답이 될 거고. 그래서 헷갈릴 일 절대 없습니다. 머릿속에 상황 하나를 넣어 놓고. 계속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행 가신 분들은 느낌을 거에요. 카페나 어디 갔을 때. 딱 선택의 상황. 그렇죠. 그때 이 하이를 쓰면 된다. 하이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가문. 가문. 가문 깍반. 너 COP 다온 cort쪽에 하는 꼰 Boldkin을 하면 될 거에요. 결국은 도움을 늦게报점이 오프로운 게 Endeона автомобiles에 들었을 때.